두더지씨께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숨 쉴 때 이렇게 쉬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오늘 두더지씨께 지렁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보도록 할게요 냄새를 맡으셨어요 두더지씨 눈이 있냐? 냄새는 나는데? 이게 지금 어디있나?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 있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 습관대로 땅을 팔려고 하시는데 떨어진다 떨어진다니까 강아지 reel 두더지씨 동작 지금부터 새송크림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래는 제가 말지렁이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낚시점에서 지렁이를 사왔어요 근데 지렁이가 너무 작네 와 잘 먹습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낚시점에서 지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그렇게 다이나믹한 장면은 없었지만 괜찮은 사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더지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싫어하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지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맞손님이 삽질을 하다가 두더지씨한테 잡혀가지고 지구 멘탈까지 끌려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더지씨가 말하길 다시는 이 땅을 파지 말라. 오늘은 멘탈이지만 다음엔 지구 내핵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두더지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정말입니다. 두더지씨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의 지렁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한 바 입이 겁나게 짧습니다. 짧게 짧게 많이 먹나봐요. 몇 마리 먹고 안 먹습니다. 에이 래이?